Everyday I'm shocked! 가을게 센세이션을 모으고 B.E.S.T. So B.E.S.T. 안녕하세요 B.E.S.T.입니다! 네 이번 타이틀곡 굴럭 어떤 노래인가요? 네 굴럭은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에게도 저희 B.E.S.T.에게도 행운을 가져다줄 노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작곡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다 봅시다 하나 둘 셋 굿 럭 베이비 굿 럭 투 유 굿 럭 고의 안무가 승리 빅토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네 근데 두준씨 이번에 특별히 이 행운의 부위를 전해주고 싶은 태극전사가 있다면서요 네 정말 태극전사 여러분께 모두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또 주장이신 구자셜 선수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제리전 3대0으로 우리 대표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입니다 새벽에 응원하려면 좀 자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전효성이 부릅니다 굿 럭 키스 뮤직뮤직 스타트